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한 이번 사건은 골마 있던 혐오 정치의 병폐가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된 거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지지 성향이 다른 정치인을 향한 불만이 폭력으로 이어진 건데요 왜 이런 지경까지 이뤄렸는지 대책은 없는 건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혐오 정치의 문제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상대 정치인을 향해 고함을 치거나 모욕을 주는 정도였다면 이제 지지자들이 물리적인 가격을 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총알이 있으면 처단하겠다는 현수막을 건 게 대표적입니다 특히 일부 과격 지지자들 못지않게 현역 의원들의 발언이나 표현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 뭐로 봐야 합니까 내 편이면 무조건 선이고 상대 편은 악으로 보는 어떤 흑백 논리 정치 양극화란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이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여당 지지자 일부가 공식 행사에서 쇼라는 반응을 보였을 정도인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외신들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미국 CNN은 한국 정치가 양극화로 분열됐다고 했고요 영국 가디언도 한국은 범죄율이 낮은데도 여러 형태의 정치폭력 역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말이죠 유튜브 같은 SNS 플랫폼이 활성화된 거 그게 한 원인이다 이렇게도 보던데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소셜미디어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기능이 있죠 보고 싶은 것을 더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추천해 주는 건데 이 때문에 사실관계보다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이 심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정치권이 스스로도 반성해야 될 부분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야가 서로를 대화의 상대가 아닌 이겨야 할 적으로만 보면서 협치가 실종된 지 오래죠 지지자를 결집시키려고 했던 발언들도 자칫 상대 진영을 괴멸해야 할 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강성 팬덤의 혐오 문자를 양념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등 낮은 단계의 폭력들을 용인하면서 더 큰 단계의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희들도 좀 자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언론이 자꾸 갈등만 부추긴다 이런 지적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 대표 피습 여파가 재판으로도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위중교사 관련 재판은 2주 뒤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선 전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대장동과 성남FC 재판도 오는 12일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향후 절차를 정하기로 하면서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 사건 여파가 상당히 오래 이어질 것 같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